중국 정부가 한반도 사드 배치를 핑계로 노골적인 경제보복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여행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일부 지역에서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꼬투리를 잡기 위해 한인회와 한인 사업체들에 대해서 불시 점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중국 관광당국인 국가여유국은 어제 상하이시와 장수성 등 중국 동부지방의 여행사에 7개 항목의 지침을 내렸습니다. 오는 15일부터 한국 단체 관광과 개별 관광 상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크루즈의 한국 경유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마지막 항목에선 지침을 어기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큰 여행사일수록 노출이 잘 되는 여행사들은 일단 모험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머지 지역에도 지침이 곧 전달될 예정이어서 그제 베이징에서 시작된 한국 여행 상품 판매 금지 조치는 다음 주 초쯤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압박은 한인 사이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은 최근 베이징과 선양, 칭다오 등에 있는 한인 사업체와 한인회 등에 대해 불시 점검을 벌였습니다. 홍안이 회사를 직접 찾아가 한국인 직원 수와 사드에 대한 경영진의 의견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한국 기업의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업의 대출과 입출금 내역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중 한국대사관은 교민들에게 신변 안전에 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BS 송욱입니다. SBS 송욱입니다.